자, 아이고 이제 포토타임을 할건데 오늘 리프들이 원래 음악방송에서 현수막을 들어주려고 하셨는데 오늘 좌석이 이렇게 새로로 있어서 못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이거 들고 저희가 단체 사진 찍으려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내 거랑 똑같다? 만들어 주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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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볼까요? 우와! 우와! 예쁘다! 야, 너무 추워 저 같이 살아온 내가 정해볼까요? 트와이 야, 진짜ukt! 츄리아에이 그렇게 너빈 여우신 거니 진짜로 벗어봐 그땐 더rove힘이 날까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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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우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네 다 모르는 척 여우라네 긴 겨우 중의 겨우 솜 딱거리는 시계 진짜 웃어 내가 정해진 건 정면을 깰 수 없지 치러는 새 모든 건 원한 느낌 내게 좀 예뻐요 수중일 순 없지 않지 랩스틱 모두가 원해 내 키스 난다, baby 그 소중하게 난다, baby 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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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난다, 난다, 난다 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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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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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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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안녕하세요 가까봐 가까봐 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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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긴 들었네 넌 무리는 저 겨울 안에 워호 which 내가 웃었던 거리를 시기지 뒷곳에 와 너의 이곳도 내 눈에 가면 전화하기 위해 아까 생각한 이곳도 내 눈에도 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도 슛 자 포즈 다음 진보합니다 진보예요 새로운 포즈 좋아요 좋아요 신박합니다 유채 너 그거 해주면 안 돼? 꿈꿨었을 때 헤드셋 그리고 샤이니를 향한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? 네 없구나 8호짱 포즈 예쁘게 아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아이 키커 아 네 좋아요 아 진보예요 저 로하 언니가 맨날 하는 포즈죠 아 귀여워요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귀엽습니다 하트 하트 그거 말고 오케이 다른 하트 어우 좋아요 큰 하트 아이 귀여워 그 다음이 샤복 언니 아 좋아요 포즈 오 좋습니다 좋아요 고양이 포즈 아이 너무 귀엽다 꽃받침 어때요? 꽃받침 어때요? 아이 귀엽다 하트 좋아요 좋아요 또 다른 포즈 아 그래요? 좋아요 잘가요 자 오로라 언니 왕봉우 제제 오로라 언니 왕봉우 제제 왕봉우 제제 왕봉우 제제 왕봉우 제제 자 폴스 맨날 하는 거 말고 어 이거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아 귀여워 섹시한 거 죄송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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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 어 좋아요 깨불 하트 앙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손하트 손가락 하트 아 좋아요 귀여워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샤이닝 Qian 그래 그래 아이 예뻐 안녕하세요 손하트 작은 하트부터 해주세요 다 무시하시네요 멋있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멋있는거 하나 보여주세요 오오오오우 하나도 멋있지 않고요 섹스해한 거 보여주세요. 넘길게요. 귀여운 거 보여주세요. 이것도 넘길게요. 쉐니야. 쉐니야. 안돼 이건. 이건 안돼요. 그렇게 귀엽게 해주세요. 귀엽게. 넘길게요. 예쁘게 해주세요. 귀여워. 역시 막내다. 역시 언니는 맏언니고. 와이언지 포즈 하나 해주세요. 귀여워. 쉐니가 원하는 거 3종으로. 하나 둘 셋 가자. 3종 셋. 너가 원하는 거. 하나 둘 셋. 하나. 하나 둘 셋 둘. 하나 둘 셋 셋. 감사합니다. 네 잘했어요. 로아 언니 마지막. 퇴근하세요. 일로 오세요. 멋있는 포즈. 네 아닙니다. 귀여운 거. 이렇게 뿌리고 손을 치워주세요. 좋아요. 되게 좋아요. 자 다음. 예쁜 거. 내가 좀 예뻐 포즈. 네 죄송합니다. 어 그거 좋아요. 귀여운 거. 섹시한 거. 탈락이고요. 멋있는 거. 멋있는 거. 멋있는 거. 좋습니다. 하트 하트. 그 다음 하트. 좋아요. 단체 사진 갈게요. 안녕. 어흐. 이 부분까지 Ayah 꼬마카라 할 때 쭉 꼬마카라 꼬마카라 자 2대 지고여봐 같이 사이 같이 사이 하af 수고하자 수고하자 옆에서 혀 2 3 나한테 띠 다시 아이고 고겠소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대박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어요 우리 리프들 5주 동안 저희 네이처와 되게 더운 여름인데 활동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진짜 저희가 항상 더울 때랑 추울 때만 찾아오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큰데 저희가 얼른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금방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멤버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뭐였지 매일 와서 저희한테 컨디션 조절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저희한테는 리프들 건강도 중요하니까 꼭 챙겼으면 좋겠고 내일 또 저랑 채빈 언니 이제 아육대 촬영하니까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를 위해서 입상 타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이번 내가 좀 예뻐 활동은 끝났지만 저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희 행운을 빌어요 가수처럼 저희가 또 저희가 또 다시 만날 다음 앨범에 또 행운을 빌어주시고요 저희 다음 앨범 때는 더 발전하고 더 예뻐진 네이처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기다려 어디 가면 안 돼 항상 고마워요 고마워요 리프들 고마워요 다 눈에 담아가야지 항상 고마워 항상 고마워 항상 조심해 마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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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치 주먹 그러면 저희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요 짧게 인사를 빡 하고 딱 끝낼게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unya forest Unix 또 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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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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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라